이미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소되는 불명예를 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앞선 기소 때와 달리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.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.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.6의회 난입 사태 입회 후로 기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바이든 법무부의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에게서 자신이 1.6 대배심의 수사 대상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마녀 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 무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의회 난입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해 대다수 인사들이 대배심의 증언을 마친 상황.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식 수사서안이 전달된 것은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기소 임박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 자택으로 국방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와 성추행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. 두 건의 기소에도 흔들림 없이 경선 후보 1위를 지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만 이번 추가 기소를 앞두고 여론 흐름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.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물론 대선 경선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간 응답률이 크게 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실제 후보 사퇴로 이어질지는 미주수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방주희입니다.